안녕하세요 23년 토목기사 실기합격전략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기를 합격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필기합격했으니까 좀 놀고 실기는 쉽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만한 콩떡이죠 실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 PD님들이 실기합격전략할 때 시간도 줄이라고 뭐라 하시는데 할 얘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요 주관식이잖아요 필기 때 안 좋은 버릇들이 여기서 나왔다 다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달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뉘어요 시공파트, 공정파트, 물량파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 시공파트에서 보면 토목시공하고 토목구조물시공으로 분리를 전지시켜요 그러면 토목시공에서 내용의 거의 40% 이상이 토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질이야 토질의 이론을 다시 또 가끝으로 들어오면서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질에 대한 이론이 베이스로 좀 깔려 있어야 되면서 구조물이 토목구조물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각 파트별로 중요한 문제들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공을 100점으로 본다면 토목시공, 토목구조물시공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50% 이상은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공정이 10%고 물량이 18%다 점수 분포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공정하고 물량은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 합격하려면 내가 합격하려면 공정하고 물량은 무조건 맞아야 돼요 그래야 시공이 확 주니까 그러면 공정이나 물량을 여러분들이 해봤냐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쉬워 쉬워 공정은 유치원생이 풀면 돼 1도하기, 3도하기, 2도하기, 1도하기, 3도하기 이런 식으로 공기별로 내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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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을 쫙 할 때 더 이상 줄지 않는 거 CP 찾는 거거든 CP 찾아 얘를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 그럼 얘를 줄일 땐 어떻게 돼 공사비가 커지는 거지 줄일 수는 있어 줄이는데 공사비가 막 커져 그럼 공사비가 커지면 손해하잖아 그러니까 적정 공사비로 적정하게 풀어내려면 만들어내려면 이 시간은 더 이상 줄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크리티컬 패스를 만들어내는 찾아내는 형태를 우리가 유치원생들도 하셨다고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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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그럼 이때 얘를 줄이게 됐을 때 공사비가 증액이 되니까 증액된 것을 어떻게 내가 깎아내 얼마큼 공사비를 더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공정이거든 그러니까 공정하고 또 물량 얘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가냐 하는 것을 내가 미리 계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야 그냥 다 최적구하고 면접구하고 이런 식이야 그런데 뭘 틀려? 틀리면 안 되지 대신 약속이라는 게 있어 도면에서 주는 약속 그 약속을 안 해봤다는 거지 안 해봐서 낯선 것 뿐이지 제가 막 다 알려줘 저는 실기에서 시공하고 물량을 강의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는 대로 이렇게만 물량 뽑아내면 돼요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따라와 주시면 돼 그래서 공정하고 물량은 맞춰야 된다 무조건 맞춰놓고 시공해서 한 50% 정도 맞추면 돼 그런데 50%라고 하는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책 봐봐 벌써 딱 두께부터가 아름답지 않아? 이 두께를 외운다고 그리고 또 이런 말하는 여러분들 경각심을 일으키게 할 건데 내가 한 번 떨어졌어 그럼 또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책에 막 낙서도 돼있고 막 돼있잖아요 다 기억나 막 다 기억나 공부를 막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 이러고 공부해 팔짱 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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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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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문제 어 이거 어떻게 막 머릿속에서 다 알아 막 풀려 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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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장 가전에 명사가 생각한다 명사가 생각한다 돌아버리는 거야 막 미쳐 내가 몇 페이지 몇 쪽 어디 상단에 무슨 그림이 있는 것까지도 그 책이 기억이 나 근데 신발끈 명사가 생각 안 나 미쳐버리는 거야 그럼 명사가 생각 안 나니까 어떻게 돼? 글짓기 하는 말이야 막 그걸 풀어서 써 거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절대 우리는 샤프야 샤프 샤프로 써가면서 써가면서 정말 써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뭐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단위 쓰는 거 필기 때 단위 안 썼잖아 우리 막 부터 풀 때 숫자가 얼마가 중요하냐 어 오케이 3이야 어 근데 1, 2, 3, 4는 300이야 어 밑에서 센티로만 안 하는 거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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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가 체크한단 말이야 근데 실기는 단위 안 쓰잖아요 그냥 점수코입니다 빵점이에요 빵점 부분 점수 안 주나요? 부분 점수 주면 그 부분 점수 준 사람이 심할 수 있어야 돼 책임을 져야 된다고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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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책임져 안 줘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단위 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시공에서는 토목시공하고 토목구조물 시공이 있는데 내가 50% 이상 맞춘다 공정관리 품질관리 있고 물량 산출의 경우 옹벽 박스 도로교 상부구조물 슬래부 도로교 하부구조물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공정과 물량은 다 잡는다 그리고 시공은 내가 50%는 풀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시공에서 아까 말한 대로 토공 건설기계 제가 분리를 이렇게 안 해놓은 이유가 토공의 내용으로도 문제가 출제되고 건설기계로도 문제가 출제되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합쳐져서 어우 우리는 큰 점수가 와 그러니까 토공의 양을 계산해내면서 그 양만큼을 건설기계가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하면서 1, 2장이 같이 짬뽕된 문제 그런 건 틀리면 돼 안 돼 이렇게 가게 하면서 나도 이거 틀렸어 8점짜리 한의 매척으로 지금 삼각형 면적으로 해가지고 토공양 그 외에 내가지고 그냥 해야 되는데 나누기 일을 안 해가지고 남들 다 5천인데 난 만 나만 만 만 8점짜리가 날라가 봐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어쨌든 토공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시공해서 한다 기초 영양지방 개량 콘크리트 교량 터널 배수구조물 도로 밑 포장 옹벽 하면 끙마기 하천댐 항만 등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는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라고 그러냐면 신규 문제보다는 신규 문제보다는 관연도 정말 나왔던 문제들 다 밀집되어 있거든 그 문제들만 자꾸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 만약에 왜 그러냐 신규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나와 논문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기술사에서 시험 문제 3년 4년 나왔던 게 문제를 쉽게 해서 기사 시험으로 나와버리거든 그런 걸 어떻게 맞춰 그런 건 틀리라는 소리야 못 맞춰 못 맞춰 우리도 그걸 답추려면 이씨 이거 뭐야 논문 찾아야 돼 논문 찾아야 돼 아니면 시공 기술사 막 문제 봐봐야 돼 한 문제씩은 새로운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관연도 문제 위주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제가 막 하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꼭 다 풀어보셔야 돼 이 안에서 시공이 다 존재한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공정 공사 및 공정관리 공정관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공정관리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공정계획을 할 수 있느냐 최적공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느냐 품질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건 단 문제로 좀 많이 나오죠 3.4점짜리로 그럼 8점에서 10점짜리로 CP 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비 찾아가지고 최적공기 줄여나가는 공기 줄여나가는 그런 걸 찾아내는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어요 8점 3점 11점 10점 4점 14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두 문제들은 꼭 맞춰라 라고 하는 거죠 물량산출 그러니까 제가 제 표현대로 쓰는 거예요 벽구조물 그 다음에 슬래브 암거도 우리는 1위연말 할 거야 2연이나 비선형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암거 그 다음에 기초 그 다음에 교각 교대 이렇게 문제 하거든요 그럼 그 어디서 내가 크게 어떻게 구하느냐 토공량을 산출할 수 있어야 되고 거푸진량을 산출하고 콘크리트량을 산출하고 철근량 대부분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풀이를 하고요 토공량은 미터 3승 거푸진량은 미터 제곱 그러니까 면적 콘크리트량은 미터 3승 얘는 개수야 개수 개수 풀어낼 수도 있죠 다 방법 알아들입니다 즉, 무슨이냐 토공량이라는 건 체적 구하라 거푸진량이라는 건 면적 구해라 콘크리트량이라는 건 체적 구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뭐야 완벽한 구조물이냐 비완벽한 구조물이냐를 구분시켜야 돼 완벽한 구조물이라는 건 전후 좌우가 다 내 거야 전후 좌우가 내 거라는 건 슬레브 같은 경우죠 구조물이 완벽하게 끝난 거야 하나야 하나 하나 그런 경우가 있고 비완벽한 구조물이라는 건 뭐냐 연속적인 구조물인 거지 옥벽 1m짜리 암거 1m짜리 계산해라 이러거든요 그럼 옥벽 1m짜리를 누가 계산해 안 써 근데 왜 1m짜리를 뽑아놓느냐 내가 100m 갈지 200m 갈지 300m 갈지 모르잖아요 하루에 7, 8m 공사할 건데 그럼 콘크리트 얼마큼 불러야 되는지를 1m짜리로 계산해놔야 내일 얼마큼 만들 거야 그러면 거기에 7m 만들 거야 그러면 7m를 7배 곱해놓으면 계산 나오잖아 그럼 레미컨 얼마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 물량을 뽑는 거야 물량을 완벽한 구조물에서는 다 내 거지 다 내 거 다 내 거를 풀어내는 방법을 제가 구분시켜서 알려드리는데 아까 말한 대로 최적구하고 면접구하고 최적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만 자르면 돼 구액을 다 나눠서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이런 식으로 자르면 돼 그런 것만 주의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물량 산출은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맞아 그리고 철근양 같은 경우 약속이 있어 약속 그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제가 여기서 세 가지 형태로 하거든요 점철근이냐 줄철근이 이제 이제 선철근이냐 점철근이냐 그 다음에 스페이스 철근이냐 그 세 가지로만 구분시켜서 점철근일 때는 어떻게 구해라 선철근일 때는 어떻게 구해라 스페이스 스페이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해라 구분을 해줘 그래서 그런 형태로 구해주시면 다 맞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틀리면 용복이 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울어 18점 날아가 18점 18점 날아가는 욕이 아니라 점수가 18점이라고요 이거 시공에서 막 얼마만 양을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외우는 거 없어요 외우는 거 없어요 물량은 외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막 계산만 되게 복잡할 것 같지 뭐가 복잡해 삼각형 사각형 사다리꼴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건데 약속만 잘 지켜주시면 되니까 절대 절대 이건 공부하는데 겁먹거나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 거니까 이 약속에 대한 것만 잘해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얘도 저도 썸머리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토목기사 말따먹기라는 그런 거 혹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고 봤죠 그거 2000년도에 내가 올린 거야 인터넷으로 학원에 있을 때 학원에 근무할 때 어떻게 하면 애들을 좀 쉽게 공부를 시킬까 왜 실기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니까 그러면 내가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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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얘를 한 28장 다 쓴 거야 쓴 거야 다 챕터별로 그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다닌 거야 왜 그렇게 했어 한 번에 합격했으면 이런 걸 내가 만들었겠어 한 번에 합격을 못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못 했으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3학년 때 저는 기능사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렇게 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정도는 물량산출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많이 봤거든 많이 봤는데 떨어졌다니까 얼마나 창피해 정작 내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론 문제의 경우 각 챕터별로 장단점 이론 설명 시공방법 분야별 특징 기술하는 문제 단답형 문제 2, 3문제 문제가 나오고 또 출제되고 3가지 5가지를 기술하라고 그래 근데 책은 봐 기술하라고 그래 기술 그럼 기술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장점 써라 그러면 시공의 용의 하며 책은 경제적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책은 근데 내가 장점 3가지 쓰래 두 번 세 번 세 가지를 쓰는 거야 얘는 공법이 예를 들어 단순하다 시공이 편하다 얘를 썼어 세 가지 좀 썼는데 기억이 안 나 머리 잡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일본에 벌써 몇 개 썼어 두 개 썼잖아 시공이 용이 이걸로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이거 치워 그리고 이걸 어떻게 경제적이다를 이걸 끌고 와 경제적이다 이러면 세 가지 쓴 거잖아 책에 콤마 된 거 되게 많아요 콤마는 뭐야 얘 끝났고 얘가 또 시작되는 거잖아 그거를 한 줄에 써버리면 안 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밑에다 써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세 가지 쓰라며 문제가 그렇잖아 문제가 세 가지 쓰는 거야 세 가지만 쓰면 되는 거야 콤마 절대 찍는 거 아니야 하나만 써라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기술하면 되는 겁니다 계산 문제 토공과 이장 건설기계 각각 문제가 예전에 출제되었다면 이사인은 토공 내용과 기계의 복합적인 계산 문제가 요구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땡큐야 복합적인 계산 문제야 그럼 복합적인 계산 문제라는 게 뭐야 토공에 있는 내용과 건설기계에 있는 내용을 짬뽕시켜서 한 문제로 탁 나와 점수가 높아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그런 건 무조건 맞춰야지 그렇죠 그런 거 막 짜질구리한 거 막 깊숙한 데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한 문제로 탁 8점짜리 딱 나오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안 좋아 또 안 좋은 거 뭐 조금 한 군데로 실수하면 대신 부분 점수는 있긴 하는데 틀리면 큰일 나 아까 제가 말한 삼각형 면조 계산할 때 2분의 AB잖아 2분의 AB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 다른 거에 막 주중하다 보니까 이 일을 안 해줘가지고 제가 틀렸다니까요 그런 아차는 실수에서 납니다 6점짜리 문제를 종종 물어보니까 그런 거 해야 되고 4장 토질 역학에서 치료 채취 원위치 혐의에서 N값 등의 계산 문제를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6장의 기초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돼요 기초는 이건 제가 좀 쉽게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한 25% 정도가 차지해 시공에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여러분들 볼 때 67% 계산할 수 있는 정도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 많아 양이 제일 많아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기초의 양이 많아서 그래 그거는 공부를 막 진짜 암기를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초 부분만큼은 좀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 다 어디서 끌고 와야 돼? 필기 때 공부하신 내용들입니다 거기서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 다음 실제는 콘크리트 배합 설계 점수가 큰 점수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대한 것들은 공부를 꼭 해놓으시고 발파 간혹 3절짜리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렇게 발파는 디테일하지가 않아 디테일하지가 않아 어느 정도라면 3.14랑 만약에 3분의 뭐뭐뭐되어 있잖아 그럼 파이하고 3하고 약분을 시켜버릴 정도로 우리 공학도 공학적인 사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3분의 파이를 약분을 시켜 왜? 3.14랑 3하고 비승으로 하잖아 그냥 얘네는 1이 돼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산을 안 해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을 때 아 이러면서 풀 수 있어야 돼 누가 3하고 3분의 파이를 약분할 생각으로 해요 약분합니다 발파에서는 결론적으로 계산 문제의 경우 토목 시공에서 대부분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요 토목 구조문의 경우는 이론적인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토목 시공에서 이론적인 문제를 계산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출제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되겠지요 실기 시험은 진짜 시간과 싸움이에요 필기도 막 제가 한 문제 풀 때 그거 됩니다 했는데 왜 그러냐면 준비 기간이 6주밖에 안 돼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여러분들 시험지 갖고 왔잖아 그러니까 답이 바로 알 수 있거든 그 가다본으로 체크해서 아 내가 6주 정도 넘었어 그럼 바로 준비해야 돼 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그럼 바로 준비하면 한 6주 정도 나와 6, 7주 정도 나오는데 그럼 6, 7주를 어떻게 하냐 1주차 발표하기 전이니까 처음 해보는 건 물량하고 공정에다가 시간을 한번 쏟아봐요 첫 주 왜 사람이 심리가 합격했잖아 합격했으니까 바로 공부 시작하고 막 집중되지가 않아 나도 좋잖아 좋은 건 좀 즐겨야 되잖아 막 집중하면서 외워야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닌 물량하고 공정에다가 첫 주에 좀 시간을 투자해서 아 이런 거였구나 물량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공정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약속을 이해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죠 2주차 물량 공정하고 이제 토공정도 1장도 그러면 이제 발표가 나와 발표가 나와서 아 내가 합격했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아 그럼 그날 뭐 간단하게 소주 한 병 딱 먹고 어 이제 자 그 다음은 이제 맹연습에 들어가는 거야 공부할 양이 이렇게 많다고 기계, 예약지반, 토질, 기초, 콘크리트, 발파, 터널, 포장, 구조물, 물량, 공정, 시공, 총정리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공부를 다 그러면서 끝내야 된다는 소리 그리고 여서부터 충정이라는 건 관연도 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아 또 틀렸다 또 틀렸다 또 틀렸다 아 이거 왜 그런 걸 알아야 돼 시험장 가서 딱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관연도 문제 풀어보면서 답이 없어야죠 당연히 당연히 답 다 가려놓고 내가 분명히 알았거든 이 문제 알았다 알았는데 와 이런 신발 끈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뭐 벤치컷이라는 게 있어요 계단 벤치컷 벤치컷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식 절개공이라고 생각하면 돼 발파 때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벤치컷을 쓸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쓰면 내가 판다고 그래 때린다고 그래 왜 그러냐 벤치컷을 스프링 틀면 다 틀려요 영어는 영어는 근데 얘를 벤치 컷 맞고요 맞고 베 엔치 컷 또 맞아요 그러면 얘로 쓸래 얘로 영어로 쓸래 영어는 쓰는 거 아니야 영어를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실기 준비하면서 제일 막 힘든 게 뭐냐 벤치컷이야 명사가 생각 안 난다니까 이게 책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으로 그려있고 막 다 기억이 나 근데 이 벤치컷이 명사가 생각 안 나 그럼 어떻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흙을 뭐 절개하는 그런 공법인 것으로서 그럼 다 틀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기를 준비하면서 막 강조하잖아요 제가 자꾸 시간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짧아요 짧다 보니까 이거를 중간식으로 막 공부해야 되는 상태에서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양이 작습니까 절대 안 작아요 얘 다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많아 그것을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배우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하느냐 강좌 통해서 내용의 문제는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렇게 강좌를 다 주성해놨고요 토목기사 실기하면서 충분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빠지지 않고 계속 봐야 돼 실기 준비할 땐 아이고 뭐 하루 절대 안 돼요 실기는 그냥 오로지 공부야 오로지 하루라도 쉴 생각하면 안 돼 뭐 정 어쩔 수 없어서 술 먹었다 그럼 그 다음날 공부 안 된다 안 되면 그땐 물량하고 공정공부하는 거예요 머리 안 쓰는 거 머리 안 쓰는 거 그런 식으로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 실기할 때는 배우락에서는 실기경제에 대해서 이론 내용 따로 돼 있고 계산공식 요약직 같은 거 그리고 제가 만들어놓은 숫자가 답인 것들만 모아놓은 게 있어 그럼 그런 거는 화장실 갈 때 가져가서 막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답이 숫자야 그러니까 뭐 10제곱미터 답이 웅벽의 배수공 1, 2미터 이런 식으로 답이 결론적으로 답이 숫자로만 나온 것만 다 쭉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2점짜리니까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막 보는 거죠 몇 장 안 돼? 이런 것들을 다 드리니까 항상 뭐 어디 이동시나 짜투리 시간에도 배우락에서 주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런 거 나갈 때 그냥 곱씹으면서 갖고 다녀 그래서 그 종이가 너덜너덜너덜 할 때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몇 점으로 합격해? 몇 점으로 합격할 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끝났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했다라고 할 때 몇 점을 그렇게 계획 수립했어 강좌 통해서 내 문제 어떻게 되는지 다 강좌 구성해놔서 뭐 이런 거 충분히 복습하고 다 해놔서 다 해놨어 아무리 해놨어 했더라도 내가 못 풀면 꽝이야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몇 점 맞은 너 어떻게 전화 통화해서 야 너 몇 점 맞은 것 같아? 아 교수님 저 요번에는요 문제 빡 다 풀었어요 막 다 잘 풀었어요 몇 점 맞았어? 한 75점에서 80점 맞은 것 같아요 그럼 넌 합격이다 야 넌 진짜 합격이야 왜 합격이야? 60점이면 합격인데 75점 80점이면 한두 번째 내가 틀렸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나중에 전화와 아 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요새 점수도 나오더라고 몇 점으로 떨어졌는데 그럼 45점이요 갭이 너무 크잖아 그럼 이건 뭐야 내가 쓴 건 다 답이라고 체크한 거 아니야 답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체크할 내가 다 풀고 나서 내가 시험지 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계획상에서 책을 다시 답을 체크해보잖아요 과하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 덜렁대서 그래 덜렁대서 덜렁대서 왜 덜렁대서 계산무제 다 틀린 거야 왜 계산무제 다 틀린 거야 다 아니 안 써서 100%입니다 왜 그러냐 모의고사 안 봅니까 학원에서도 모의고사 바보잖아요 답 안 쓴 애들이 50%예요 그러니까 답을 안 썼다는 게 아니라 숫자는 썼는데 단위를 안 쓴 거 중간 공식이든 뭐든 단위 안 쓴 것들 툭툭툭 튀어나와요 아까 말했어요 제가 단위 안 쓴 거 어떻게 된다고 오답 처리된다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거 수험자 유의사항 보잖아요 수험자 유의사항 보면 계산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소수 둘째짜리까지 구하세요 그럼 소수 둘째짜리까지 구하라는 소리 무슨 소리야 셋째짜리에서 단위를 말하는 소리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 막 넷째짜리 다섯째짜리 한째짜리까지 구해버리고 왜 자기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유의사항에서 준대를 해야 돼요 근데 또 시험 문제에서는 유의사항에 분명히 둘째짜리까지 구하라고 했어 근데 계산문제에서 보면 단 소수 첫째짜리까지 구하세요 그 문제는 특별한 거 아니야 물량산출은 어떻게 구하라고 그래 물량산출은 단 소수 셋째짜리까지 구하세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그 써 있는 건 따라가야지 수험자 유의사항은 전체적인 문제가 계산문제는 소수 둘째짜리까지 푸세요 라고 하는 거고 특별한 경우에서 물량산출 같은 경우는 셋째짜리까지 푸세요 그러면 중간은 넷째짜리까지 쫙 풀다가 마지막에 셋째짜리로 만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또 제가 또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왜 흥분하겠습니까 열의 다섯 명 조강도가 정말 그렇게 떨어지니까 모의고사에 봐보면 미치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요 석 달 또 공부해야 됩니다 또 공부하시겠습니까 합격하셔야죠 그렇죠 배우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대로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둘째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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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e